안녕하세요 채원재입니다 사랑하나요? 사랑해요? 네 사랑해요 누굴 그렇게 사랑하세요? 여러분들의 사랑입니다 네 준수 얼마전에 3일전 상 타신거 너무 축하드립니다 상 탈거 알고 있었나요? 정말 몰랐어요 왜냐면 근데 왜 들어갈 때 주먹 쥐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나중에 영상을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좀 웃기기도 하고 그랬는데 놀랬어요 왜냐면 너무나 놀랬고 또 너무나 쟁쟁하신 배우분들과 함께 후보에 올랐어서 사실 정말 후보에 오는 것만도 너무나 감사한 생각이었습니다 싸우러 가자 그런 느낌이네요? 그런 건 아니었고요 뭔가 모르겠어요 저도 왜 주먹을 주먹을 꽉 쥐게 돼요 주먹을 받고 있어서 주먹을 받고 있어서 주먹을 받고 있어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리고 이천이는 드라마 새로운 드라마 보고싶다 그리우니까 사랑이다 제가 어제 스트릿컷을 또 봤는데 스트릿컷이요? 네 아무튼 스트릿컷 봤는데 정말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 사진 하나로도 벌써 눈빛이 더욱더 깊어졌더라고요 네 그 비결이 뭐예요? 네 사진팔 조명빨 헤어빨 의상빨 메이크업빨 유찬씨가 한 건 없어요? 저는 음.. 숟가락만 앉았을 테니까 경선해요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어서 정말 살짝만 해도 그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것으로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그러니까 유찬씨를 하는 말입니까 아니요 그 말은 재중이형을 나비에 생겨진 거 아니에요? 아니 아니에요 저는 저는 배워도 아니에요 재중이형이 이번에 자카리온당 그렇죠 이제 개봉을 얼마 남지 않게 앞두고 있는 8일이 시사회잖아요 네 시사회 스케줄 빼놨어요 진짜요?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수연 안 오시죠? 갑니다 말이 더듬께요 이게 아 오세요? 감리 당연하죠 감리 감리 당연하죠? 아니 멤버가 지금 시사회를 하는데 고개를 안 가는 게 말이 돼요? 물론 재중이형은 제 뮤지컬일 때 안 왔지만 안 왔는데 저는 갔어요 저 갔어요 알죠? 제가 그때 드라마 촬영 때문에 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촬영이 있었어요 그때 근데 촬영을 빼고 가고 네 저는 신인이라서 솔직히 아니 솔직히 유찬씨는 유찬씨는 이 드라마계에서 지금 블록버스터 스타크북으로 지금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스케줄을 뺄 수도 있는데 그게 몸발? 저는 아직 신인이기 때문에 왜 그러세요? 저는 진짜 고박하라! 응 그래가지고 못 갔어요 저는 미안해요 아무튼 정말 너무 기대가 되고 제가 며칠 전에 강남역 쪽에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그때 버스에서 남학생 두 명이 조수씨를 보고 팬차큐 땡큐 그런 적도 있었고 팬차큐 그런 적도 있었고요 정광판에 정말 큰 정광판이에요 자카르 형 저도 보지 못했던 영상 저도 아직 못 봤어요 근데 재밌더라고요 막 그래서 예고를 봤는데 예고표만 봐도 정말 기대가 되고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가서 그날 보려고요 그래서 저희 멤버의 정말 정식 스크린 데뷔 축하합니다 제가 친구들을 많이 소개하고 어떤 친구들 제 주위의 친구들 제 FC면 좋잖아요 제 FC면 좋잖아요 우리 FC면 좋잖아요 우리 FC면 좋잖아요 이제 아니잖아요 아니 나오시질 않 그러면서 우리한테 축구하라고 그러지 마요 나오시질 않잖아요 사실 뭐 이름만 이용당했지 이렇게 우리 일은 결혼하면서 우리는 뭐 초상권 박탈 됐죠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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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혼하면서 자기 축구팀을 이렇게 홍보하고 아니 이제 처음으로 밥물 다 빨아 먹으니까 아니 지금은 이제 입 다물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물은 필요 없다 이거 그렇죠 네 여러분들 그 정말 많이 사랑해요 저희가 여러분들 정말 추운 날씨에 입을 때는 정말 니오스코 입어주시고 네 어 두통이 생겨실 때는 펜자 귀를 두셔주시고 털 때는 토니몰이를 그렇죠 토니몰이까지 딱 딱 아니 엔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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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네 여러분들 어 일단 지금 유찬이 이제 보고싶다 이제 곧 방영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준수 유럽 투어가 또 남아있어요 네 정말 또 긴 시간동안 이렇게 투어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어 유럽에서 준수 공연을 기다리고 계신 많은 분들은 네 진짜 훌륭한 공연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저 영화도 네 곧 개봉하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보러 가시기 바랍니다 어까부터 더욱더 좋은 모습 많이 많이 보여드릴게요 그럼 제이 와이 아 맞다 시작 제이 와이 제이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준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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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재준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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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